천천히 먹어... 접시째로 씹어먹고 있... 어, 이거... 조회의 주박각이야! 아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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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름, 기타 생각나는 게임 제목... 어... 영상 이름, 기타 생각나는 게임 제목... 어... 하면 되는 거겠죠? ㅋㅋㅋㅋㅋㅋ 아... 여기는... 클래식 공생님처럼...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씩 집어먹는 음식은 보통 같이 있을 때 많이 먹어가지고... 오... 너무 어려운데? 나이버 한 명을 선정해놓고... 팥보약기... 아, 탕수육! 오~~ 야~~ 오... 잘하는데? 헐! 아, 근데 탕수육 이거는 맞출만했다! 소스가 좋은데요? 죄송한데 이거 얼음이라고 하거든요? 어어어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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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삼장수 막...! 하... 아 죄송한데... 이거 얼음이라고 하기로... 아,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온 건가? 아까는 여기... 딱 잘... 잘.. 잘... 그렇게 내려갔거든요? 어떻게 한 거지...? 그림...! 아, 젤다야? 아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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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춰도 기분이 좋은 마법의 게임인데요! 개소리 좀 작작해라 이거 뭐야 이거? 난 이미 개빡쳐가지고 뭐야 이게? 나만 화나 왜 나만 화나 뭐야 이게? 아 이거 롤! 롤노래 롤노래인데? 협복송 협복송! 협복송! 아... 패스 양피 올버 와! 와! 와 잘한다! 아! 아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아 뭐야 잘못 눌렀어 아 개짜진다 아 개팍쳐 하하하하하 유행가는 노래가 싸는 뭐야 이거? 뭔 게임이야 이거? 한번 불러보자 아 이거 그림자 목도 같은데? 아닌데? 아 그냥 뼈 많이 흔들리는 쪽 치면 되는거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아 그거 이름 뭐였지? 아! 내가 그거! 아 예예 소리 올려드릴게요 아 아버지 아아아아아아 맞아 러스트 메이크업! 더 많은데 더 많이 흔들리는데 치면 되는 겁니다 꽝 어 이거 그그그 띄워 띄워 예! 헤헤헤헤헤 아 깜짝 놀랐다 아 띄워하는 꽝 치는거 듣자마자 알아야지 어 여기 꼬끄 위에다가 오래오래고 받아놨고 아 이거 마카롱 마카롱 요 뚜껑이 꼭 그에요 여러분 음 좋은거 하나 배웠죠? 아아 이게 역시 내가 선받아 이게 어떻게 난데 마지막에 웃어다요! 바보다요! 아유 개빨라! 와 씨 그냥 내가 범인이라고? 아 근데 맞출 수 있게 진짜 핵심되는 오디오 잘 잘라주셨다 너 너네들은 이제부터 매일 이 시간에 여기에 뭐야 책을 한 권 뽑아줘야겠어 책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단강음파 어나노 앞에 나와서 책을 뽑으면 돼 책 안에는 책 책 안에는 운이 좋다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적혀있어 아 슈단간 너희들의 운행 아 아 아 몇 개 사는 지 개수를 말해야지 두 개에요 두 개 두 명이니까 두 개요 콘 오알잔 눈빛 맞아요? 아 누날질리! 와 너무 배부르다 어떡하지? 와 그때까지 했던거 중에 제일 배불러 이게 야 어떻게 마셨어 들고 먹는게 편했네요 야 이거 그거 치즈 곱창 되게 세네요 맞추고 내가 좋아해도 되는건가? 뭐 침착해주세요 실은 그 이야기에는 모델이 된 마을이 존재 그러자 하는 정보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 마을이 그런거 같아요 근심응버릇 아 근심응버릇 게임 제목이 근심응버릇 아니잖아요 씨엔보고이 씨엔보고이라는 근심응버릇으로 기억합니다 아 재미나 재미나 웃기지마 재미나 형 지금 아 그거 게이빈 재미나 웃기지마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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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게 플래시게임 볼인데 이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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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0초 나도 남는다 나도 30초 남는데 나도 30초 남는데 와 이거 나 40초 남는데 나 40초 남는데 이거 30초 남는데 아 되게 좀 웃겠네 이거 나 30초 나 45초 아 아 가엾게 여길 가엾게 여길게 아니라 니네가 가해자에요 여러분 저는 저기 깜찍걸 스포티걸 어 스포티걸 아 스포티걸 주주걸 가엾게 여긴 주주친구들은 남자의 기억이 이때까지 가정부로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압도적 1등입니다 아직 수왕 뭐야 잠깐 눈칼 수왕 뭐야 잠깐 여기 갈색이 있다 수왕 K는 누르고 있는데 수왕님 아니 잘하는데 수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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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구나. 어 잘하는데? 뭘.. 어 이거 그건데? 저거 저거! 아 어떻게 알았어! 아 어떻게 알았어! 이거! 이거 주말주말 외울텐데 이거! 얘기 숙제를 안 해서 얘기를 쓰고 있는데 지연이가 전화기를 놓고 울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다. 지연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지연이가.. 주말주말주.. 헉! 아 됐다. 나는 생각했다. 왜 울지? 아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안 울었어. 죄송.. 아 언제 제대로 자라요? 아니.. 듣고 싶었어.. 언제 제대로 자라 얘? 어떻게 제대로 자랐을까? 저거 그냥 들으면.. 웃음이 터지는 방이 있어. 아 이렇게.. 툴립이구나 툴립! 툴립 씨앗이 원래 그렇게.. 아 내 말 아무도 안 틀어줘! 이거 막힌다고! 아이.. 내 말 아무도 안 듣고.. 저거 다 맞히고 있어. 아 나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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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울라스트.. 이렇게 라이터가 오일을 얻었는데.. 어디다 쓰냐 이거? 이 화.. 이 목소리 음질로 맞췄다. 아.. 아오 원이네? 나 틀렸어? 폐하가 먹은 약은 제가 개발한 특제 최면약입니다. 아 이거 왕의 삶! 사람이 제일 완벽한 최면에 감시해야 된다. 아 이거 그냥.. 그냥 알겠다 이거.. 그냥 알겠다 이거.. 아 그냥 알겠다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거는.. 역상 재판! 와.. 빠른데? 진짜.. 채찍이 기가 보일 정도네.. 하.. 장난이.. 주황리! 하.. 하.. 하늘에 한 번개 찌는 러브쌤 아닌데 이거? 뭐지? 기분 나쁜 이곳엔 뭔가가 있었구나 나만 몰랐던 일 이.. 이.. 아.. 이런 노래 부르면은 게이지모근인데? 노래가 흘러 나오니까 노래로 이렇게 불러봐야 되나? 아.. 엑셀 방탈출이야? 아.. 제작자님이 해달라고 하시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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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하나 더 먹어봐야 맛을 알겠는데? 이걸로만은 약간 부족해가지고 지금.. 치킨.. 고기? 음.. 아.. 이게 날개에요 날개 어? 날개면 치킨인데? 아.. 무슨.. 짭짭소리가 거의 싸대기 떼는 소리가 쫙쫙 나는데? 음.. 아.. 아.. 뭐야 1등! 아.. 여기도 화장실인가 그럼? 아니구요.. 여기 화장실 아니구요.. 아.. 아.. 그.. 가면 나올 때구나 되게 맛있는데? 이거 오일이야? 아.. 뭐가 자꾸 맛있는데? 오일이 이렇게 큰 걸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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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뺏겼어 1등 뺏겼어 아.. 1등 뺏기는 기분 나쁘지 않은데? 아.. 벌레나 잡아줘 제발 아.. 아.. 미치겠네 아..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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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온파이언가? 아.. 아.. 아 그거 아 그거 뭐였지? 아 그거 가만히 있는 거 방에서 방에서 가만히 있는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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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에 놔 이거 내가 이모탭이야? 어? 이모탭 나 나 이모탭 아니 야아 아 그래도 바퀴벌레 귀엽게 그려서 다행이다 아 그거 뭐였지? 아 게임이로 뭐였지? 왜 그랬으면 진짜 알기 보고 누를 뻔했다 왜 그런 꽁오리 뭐..뭐야? 오 벌레! 벌레나 잡아줘! 저거 뭐죠? 아 에로우키야 아.. 어려웠다 아 제목 어려웠다 아 참 아 이게 저 이것만 알았는데 다른 것도 장난 아닌데? 스파크야 장렬하라! 볼트 스파이! 아니 여기가 제일 완성도 있지 않아요? 아 스파이! 스파이! 아 아 어 어 뭐야 이거 으아와와아악 으악 하하하하 비참하다 아니 아니 맛있어 가지고 순식간에 먹게 됐는데요? 맛있어 맛있는 것 같은데? 아 야 물회.. 이거 20분에 먹는다고요? 조금 나올 것 같으니까 주황님 물회 미시죠 이거 20분에 먹는다고?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그리고 좋은 점이 갑자기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시켜먹으려면 아 이거 롯데리아! 근데 이거가 그냥 딱 그 가격이라가지고 아 망섰지? 혼자 시켜먹을 때는 오히려 이게 난데? 왜냐면 딴 거 먹으려면 여러 개 시켜야 돼가지고 괜히 머리가 불편하거든요? 사이버거 맞는 거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거는 일곱으로 와! 와! 뭐야! 와! 맞아! 아 좋아! 흘리지 않아 야 이거를 이걸 해내? 음 맛있다 이거 아 다 다 맛있다로 시작을 하는데? 호박무구마? 아 맛있었어 아니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알아? 근데 확실히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진짜 맛없어요 여러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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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크림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이랬는데 아... 이거 아! 아! 철판 아이스크림! 일단 아 냉면 육수 철판 아이스크림 그건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선우야 근데 맛있는데? 아 도마 하하하하하하하 약간 돌입이 된 거 같고 좋은데? 아! 해적박! 해적박! 오! 오 짱! 맛이 더럽게 없어요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이번 생에 또 느끼고 싶진 않은 그런 맛인데요 어쨌든 이거 도매너디 하고 먹은 거 같은데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사탕? 팝포바로 다행시 해볼까요? 아 팝포바바 팝! 강아지 상을 좋아하시나요? 고양이 상을 좋아하시나요? 이거 많은 솔로인데? 저 약간 쫀하게 생긴 강아지 상을 좋아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 최근 기억력 좋아요 최근 문제 내가 다 가져갔다 이거 당신만 이렇게 먹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아 이거 삼초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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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여 맛있겠는데요? 어 느끼한 최근 꼴 아 이거 1등은 지켜내야 돼 그래도 오케오케이 어 좋아 자 천천히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 오이님 오이님 오케오케 아 이거 그거 근데 그레이 올 수 있어요? 아 그거 피코파크 야무지게 먹어야지 그만 먹어 살려줘 어 뭐지 살려줘 백인가? 아 구스구스도 어 아 아 아 아아 아 아아 이거 꺼내야 돼 잠시만 유명한 유튜버가 누구에요? 라고 물으셨는데 어떤 분이 선바에요? 이렇게 말하셨는데 아 이거 돌멩이! 선바? 선바가 유명해요? 하하하하 저 아직도 어이없네 뭘 또 세계중에 하나로 골라 다 죽어요 아이 적당히 해 진짜 어이 저러니까 몽이나가지 그냥 소리도만 질러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천천히 먹어 접시째로 씹어먹고 어어 조의 주방가게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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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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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쌤 아 나 왜이래 엄마같아 우리 엄마같애 나해주세요 아저씨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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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요 어어 야이 배신자 더러운 배신자 아... 아, 언타이... 와... 와, 잘한다, 진짜. 뭐야, 이건 뭔 소리야? 팀 주는 거야, 지금? 아, 가라 고플라밍고! 팀 사줄이 내는 거야? 아, 동이... 동이... 스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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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게임... 아,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아,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마우스로 목욕물을 눌러 최대한 빨리 목욕물을... 쇼의 목욕탕? 쇼의 목욕탕? 쇼의 목욕탕? 쇼의 목욕탕? 아, 체리... 체리마루! 아... 아, 1등 뺏기겠는데? 진짜로? 미니키지에 있음? 탁텨! 탁텨! must've gone! 왼손 상대 이게 뭐해... 아, 진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수정 씨... 아, 이거 안 해볼 텐데. 자,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어? 어디서 들어보는 소리야? 발가락 보고 싶은 사람! 아! 이거 누가 뭐 종강! 아하하하하하 아 이거 종강초계가 제 정답인데 춤 잘 추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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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드포실! 예! 어? 맞는데? 맞는데 메드포실 맞는데? 메드포실 맞는데? 아니! 아 메드포실이 정답이에요! 아 이거 억울하다! 아! 아 이거 억울하다! 메드포실이 제목인데? 짜잔! 나 무릎까지 꿇었는데? 이거 포니아일랜드? 아! 그거 그거 그거! 피어스 두 패덤! 피어스 두 패덤! 아니 얘길래! 아니 큰일이야! 최근 게 문제가 꽤 있네 그쵸? 선술 잘! 그렇지! 25점! 따라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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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기초 문제! 야! undo 패덤毒 allow 음? 나만 보고 싶은 그런 얼굴인가? 왜 그러지? 짠짠 klassam give 어떡 paperwork 캠...캠셋팅 캠셋팅 어드벤처 캠셋 캠셋 얇은 거! 얇은 거! 얇은 게 뭐가 있지? 얇은 게... 오... 히히...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결국ient가 땀난 거구나! 울랄난 듣자마자지. 듣자마자야죠. 어, 또 왔어! 아! 제발 가! 오지마! 제발! 아! 제발 오지마! 단체 손님, 안돼! 아! 몇 명이야! 안돼! 제발! 아아앜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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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앜 아! 그거도 그거! 그거! 카페! 카페의 카페 근무! 아 그 제목이 뭐였지? 제목이 뭐였지? 아 이 제목이 뭐였지? 뭘 4명이 나왔어! 아 그 카페! 카페 그거 아! 국거비집 내리고 튀어야 돼 이거! 카페 사건! 폐점사건! 폐점사건! 야! 아니 손님 온다고 저렇게 표... 표혈을 하는 가게를 어떻게 가나? 아 다 먹었구나 어떡해! 아 어떡해 여러분! 아 다 먹었어! 와! 오늘 안 먹었는데? 와 물에 나오긴 나왔네 아 축하 축하 와 3개나 맞췄어! 아 이거지! 이게 삼행시지! 삼행시! 이게 삼행시지! 아 스윙스 파티에 게스트 칠파티? 스윙스 파티? 맛있는데? 안 매워 안 매워! 와 맛있다! 떡볶이! 어! 어 좀 행복해지고 있어! 사실 내 몸무게는 행복 레벨 아닌가? 행복 레벨 나 좀 높을지도? 나 이제 행복 초고수다 나 이제 전대랑 비교도 안 된다 행복 초고수다 이제 근데 짜파게티 맛은 짜파게티! 아무튼 맛있어요! 짜장면! 짜파게티 맛은 아니에요! 짜파게티 맛은 아니에요! 언제 먹었대? 그 핸들과 그리텔에 나오는 과자집 알죠? 과자집 알죠? 그 사탕으로 만든 집을 걸레를 열심히 닦았어! 근데 그 마녀가 마스터카드 와 이건 어렵다 이거 갈띵본! 오 맞아! 안심했습니다! 흡연은 좋지 않은 행위니까 말이죠! 아 이거 이거 내가 죽어요! 오 잘하는데? 기운이 없어 보이네 방금 뭐였죠? 저거의 건데? 잠깐 방금 저거 뭐였지? 마지막 문제야 2방울 지나간다 장미.. 장미 나무에 사랑 걸렸네 이거 장미 나무에 사랑 걸렸네 캐치마인드! 장미 나무에 사랑 걸렸네 아 이게 제일 싫어 이거 너무 많이 바꿔야돼 그 다음에 나비 나비 나비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였지? 아 이거 나와 이거 갑자기 나오네? 슈웨의 시크릿 가든 아 귀엽네 이거는 여보세요 따르르릉 여보세요 아 왜 내가 지자마자 맞춰가지고 내가 맞춘거처럼 일단 장미가 생겼죠? 아 1등 좋다 아 맵 너무 재밌네요 아 생각보다 되게 재밌다 오 감사합니다 아 아 크으으으으으으으음 아 재밌었습니다